미세야. 좋은 아침. 응. 좋은 아침이네. 이 시간에 웬일이야? 그냥 엄마 생각나서 잘 있나 싶기도 하고. 잘 있지. 정아랑 있으니까 재밌어.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꼭 놀러 온 것 같다니까. 치료는 잘 받고 있는 거지? 내일 나 갈까? 미리 전화하고 여기 있을 때 주인이랑 같이 와. 그래. 알았어. 같이 갈게. 나한테 전화 안 한다고 뭐라 그러더니 요즘은 혜진씨가 더 연락 안 하는 거 알지? 미세야. 엄마. 밥 먹으러 가야 돼. 너도 잘 챙겨 먹고. 응. 알았어. 밥 많이 먹어. 밥 먹기 위해 넌 죽여. 밥 먹기 위해 넌 죽고 넌 죽여. 아멘